준비한 김치 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김장김치랑 보쌈 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 새우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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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양념이 더 맛있네요 고춧가루 양념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ㅎㅎ 완전 야들야들해요 ㅎㅎ 쫄깃쫄깃 당면은 매콤한 식감이 느껴져요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은 매콤하고 매콤한 맛이에요 여러분들 쌈장을 더 좋아해요? 새우젓을 더 좋아해요? 새우젓도 맛있더라구요 바삭해 볶음밥과 좋은 맛이에요 꼼꼼꼼 고기는 두 점씩 고기는 하고 마이크는 내가 안 먹으면은 너무 맛있다 맛은 안 먹으면 맛있엉 식감이 너무 더 맛있엉 아삭하고 맛있엉 아삭하고 맛있엉 이게 다 맛있엉 아삭하고 맛있엉 아삭하고 맛있어서 닭다리에만 마시기 아삭하고 맛있엉 아삭하고 갈라 아삭하고 맛있엉 고춧가루 아 진짜 고기가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요즘은 아삭바지니라 아삭하니 당면은 국물이 좋아요 모든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삭한 그릇에 바삭한 그릇에 너무 고소하고 끝까지 맛있어서 바삭한 저게 고소하고 고소하고 치즈가 반죽하고 소금 치즈가 고춧가루 구운 고추를 mesma 고구마 초콜릿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